2020년 12월 8일 Start! Go! 공포방송 No.1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오 바로바로미 양옆으로 무덤 갑니다 제보자분 마을에 의하면 고인이 되신 분들 있잖아요? 무연고자들을 여기에 건물 주변으로 해서 가묘를 써가지고 무덤을 썼다고 하더라구요 묘가 있어요 지금 여기 저기 끝에 가로등 불이 하나 들어와있죠? 저기입니다 저기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은 카메라가 조금 밑으로 내려가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카메라가 조금 밑으로 많이 내려갈거에요 아니면 위로 올리던가 여기에 상호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 조금만 참고하셔가지고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일단은 첫번째 건물부터 들려볼게요 여기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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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세요? 누구십.. 뭐야 반짝이 눈 뭐야 저거? 뭐야 반짝이 눈... 누구세요? 혹시 사람 있습니까? 아 깜짝이야.. 누구십니까? 잠깐만요 실례좀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실례좀.. 잠시만요 혹시 계십니까? 여기 뭐 있다 여기 뭐 있어요 여러분들 뭔 소리야? 누구세요? 누구야? 뭐야? 뭐야 이거? 수영장 들어가기 전에 물 적셨지? 이제 갑시다 메인으로 준비운동 단단히 했지? 이제 갑시다 메인으로 병동으로 준비운동 단단히 했지? 바로 이런 맛에 계십니까? 잠깐만요 잠깐만요 어제 혹시 저 기억 못하십니까? 뭐야? 하지마! 제발 수신아 버텨라 제발 수신아 버텨라 제발 수신아 버텨라 수신아 이래 수신아 검은 신발인지 보였어요? 어디서요? 저 흰색 신발입니다 제발 수신아 버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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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나와 길린형! 나와! 어? 뭔 소리야? 누구 있어요? 잠깐만요 분명히 뭔 소리가.. 가고 싶은데.. 팔에 본드를 붙여놨나.. 안 떨어지는데.. 그래도 가고 싶은데.. 각자은 위치장에서 위치장에서 위치장 흥분을 다 저취장 흥분을 다 저취장 흥분을 다 ami텨라 arma 사전 흥분을 다 저취장 흥분이 컸 empowerment 응? 소리?? 어? 정신아 버텨라 정신아 버텨라 방금 소리.. 방금 소리 드는 사람? 내 목소리 아닌데 이거? 잠시만요 잠깐만, 나 이상해 뭐가? 누구 있어요? 저기요! 뭔 소리야? 내가 밖으로 나온 이유가 있어 여기 장난 아닌데? 여러분들 카메라 내리는 것은 다른 것 때문에 내리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상호가 너무 많아요 이 건물에 상호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건 좀 이해해 주십시오 다른 것 때문에.. 오늘은 진짜.. 아멘 아멘 저기요 할..할매 저 잠깐만요 저 잠깐만 들어가겠습니다 잠시만요 툭, 툭, 툭 툭, 툭 툭, 툭, 툭 무슨 소리야 어? 뭐야 이거? 버터 오! 가자! 오